케이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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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소금 양념장 물이 너무 잘 섞어줬어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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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땐 늘 네모나게 이 정도로 그리고 소욕 이렇게 해서 파스타면으로 꽂아줘요. 묶으면 완성! 이제 부츠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딱 뒤집어서 붙이면 산타의 부츠모양 같은. 파스타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산타 부츠가 완성돼요. 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은 더 간단해요. 여기 이제 속을 파야 돼요. 이미 한 번 삶았기 때문에 빼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예쁜 부츠랑 이제 종이 완성됐어요. 여기 좀 처참하다. absolutely!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거 만들기 시작했어요 뿡 뿡 뿡 짠 드디어 완성했어요 어? 근데 치즈 어디갔냐? 이게 뭐야? 헉? 밥싸기 이렇게 이런게 생겼어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 우와 별게 다 생겼어 며칠 사이에 간편하게 내가 코드 찍고 다 해버린다라는 이런 시스템 맛있어 맛있어 근데 뭐라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빗게 되면 아아! 알았다 아! 알았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고마워 요거를 또 채워 나왔대요 크루츠상그리아 이게 또 넣고 오오! 굉장히 신기하네 애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카메라 들고 이것도 찍고 있으려니까 어우 너무 힘들어 프렌스로 오랜만에 프라기 사고 스프리아 오우 어후 괜찮으세요 스프리아 뭔가 미야자켓이라니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오우 좋아 좋아 샤베치 맛있는 거.. 금방 사라는 건데 또 나왔어요 다시 재배매인가? 근데 신제품이라고 써있어 오 150원이면 괜찮네 이거랑 카페라티 너무 귀여워 마리토츠 태꽃쌍 마리토츠 한 번 먹어보라고 마리토츠 샤베치 이거 몇 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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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요거 요거 샤베치 샤베트 초콜릿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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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와 초코 안녕하세요 페이페이 다코야키 다코야키 하찌켓 감사합니다 간식으로 지금 밥먹고 닭고야끼를 먹는 거 우리 수능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는 밀크티를 먹고 아빠는 닭고야끼를 먹는다 엄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밥 다 먹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밥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샤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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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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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한대요 너무 멋있다 영화도 요즘 안 볼건부터 먹을 수 있네 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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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티 너무 큰 거 지금 회사 후배를 만났는데 지금 세 번은 출근하는데 나는 꽃 보러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민망할 지경으로 재택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어 어쩜 이렇게 좋은 이런 훌륭한 꽃을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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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짱이야 히비아 히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6시까지 네 네 아 실례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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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500원 50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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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금과 캬라멜 그럼 이거 부탁드려요 소금의 관광을 제거했어요 그렇습니다 5살이예요 네요 그럼 또 같이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엄마, 요리 안에 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아, 달? 와, 보름달 떴다. 오랜만에. 엄마, 이거 토끼가 있어. 그러네, 토끼가 있을 수도 있겠네. 얘들아, 같이 가야지. 너무 빨라. 오늘 밤, 밥을 해보려고 해요. 오, 진짜 밤이네? 먼저 넣어보래요. 소스를 넣고, 뾰웅. 밤도 이 소스도 같이 넣어버려요. 슈욱해서 슈슈슈. 코스. 두FT잇. ask- observed. 그런지 아직도 많이 넣어줘요 이건 그냥 사실래요 4경 화이팅 손으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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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도와줬어요 이게 진짜 은근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요 이렇게 해서 시오창고나베 와 맛있겠다 진짜? 엄마 먹을건데? 손을 모아서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영아 이 국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 엄마 카를들 잘 먹으라고 말하면 이리 와 오늘 진짜 잘 먹는다 맛있어 고마워 잘 먹는다 맛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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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수육하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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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약간 옛날스러운 분위기? 고마워 고마워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많네 먹자 먹자 안돼 일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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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zna 왠ям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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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건 500원 맛있어? 우동 맛있어? 대박 우동 괜찮아? 튀김도 줄게 여기 빵이 되게 맛있는 거 많았었어. 이거 봐봐 허리야. 여보 이거 봐. 커피빵 파는데래. 엄청 맛있겠다. 한국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뭐야. 한국 야따이. 이렇게 선로조에 가게들이 생기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생겼네. 엄청 엄청 유명한 케이크 가게인데. 사람 진짜 많아. 여보래. 줄 엄청나. 엄청 맛있대 저기가. 엄청 유명하대. 이거 봐봐. 이거 예쁘지 않아? 핑크색이야. 여기 불 붙이면 진짜 예쁘겠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오 예쁘다. 신랑이 너무너무 애들 데리고 오고 싶다고. 드디어 오늘 왔어요.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너무 배 태워주고 싶다고. 우리 신랑 정말 짱이야. 잘 다녀와. 세 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대요. 내가 막 저걸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아하. 하이 바이 바이. 하이 바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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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짱이야. 여보 짱이야. 절로 가봐. 와. 우리 신랑 대단합니다. 진짜 짱이야. 하하하. 너무 웃겨. 하하하. 그림 같네요. 하하하. 하하하. 하리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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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해주세요. 안녕. 재밌어? ação기 contracts. 카르를 먹는다고? 좋아? 아이고 잘했어요. 안녕이 종종 해놎었어요. 바이바이. 다시rix스테리. étant 하오지. 어î niet. 밑으로 만나요. 여기가 juvenile. 아이고 고개 째벨 조심해 음목수사 냄새가 너무 좋네 이 가게는 조금조금은 바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이런 가게 너무 좋아. 여기는 약간 한국 포차 느낌이래요. 가게 같은데? 아, 거기 앉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가게들 너무 좋아요. 우와, 되게 여기에서 멀다 굉장히 뜬금없는 곳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미만은 안 되는 데서 그냥 사 갖고 가서 집에서 먹어야겠다는데. 카라멜 사레 1개와 몽브라 1개. 아, 그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 집에 가서 먹자.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누가? 하루가? 엄마. 엄마가? 엄마 사랑해. 아, 착해. 엄마 고생했대요. 아니, 그 말을 누구한테 외운 거야? 엄마. 내가 몇 번 말했자니? 왜요, 가120원? 엄마 고생했어. 엄마 고생했어. 아고. denied. 어문나. 디저트를 먹어보려고 해요 크기가 엄청 조그매요 근데 이게 하나에 600엔? 사실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단거 1,800엔 근데 각그리다이 각그리 제일 유명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굉장해 바꾸러하지마 펜션 가게 잘해 더 잘하자마 카메라만 켜면 더 자연스럽게 캐러멜을 뭐라고 그랬지? 캐러멜 어쩌고 어떻게 봐도 이 캐러멜수로는 안 보이지 않아? 이게 엄청 겹겹이 되어 있대 음! 음! 그 위에가 캐러멜이 약간 어른스러운 캐러멜만? 맛있는데? 알았지? 몽블람 추천해줬던게 몽블람 몽블람 좋아하잖아 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밤맛이 확 올라왔는데? 그치? 음! 이거 진짜 그리다 밤이 아주 그리가 그 맘에 음! 밤의 그 자연스러운 밤의 맛? 이거 맛있어 그치? 이거 레벨이 달라 그치? 응 돋게되네 이거 1만 원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응 배 안불러? 오레야바인 마지막 나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 그랬지? 바바루아인가? 바바루아? 응 오레야마 아마 아까 그 몽블람이 너무 맛있었어 응 몽블람 배가 끓였다 그치? 꼭 몽블람 드세요 그치? 카라멜보다 몽블람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응 몽블람 강추 고마워 심심해 말 내리고 손에 벗겨 야 떡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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